서충주 아이씨 방면으로 문화장입니다. 약 300m 전방에서 문화장입니다. 잠시 후, 서충주 아이씨 방면으로 문화장입니다. 약 150m 전방의 고속도로 업구입니다. 이어서 퇴힐트입니다. 하이패스 차선은 좌측부터 22차로입니다. 잠시 후, 서충주 아이씨 방면으로 고속도로 업구입니다. 이어서 퇴힐트입니다. 하이패스 차선은 좌측부터 22차로입니다. 약 300m 전방에 표기 인트를 오릅니다. 이어서 주어침 방향입니다. 해석으로 왔기 때문에 강남구청 약 1.3km, 정방위 터널입니다. 약 1km, 정방위 터널입니다. 약 1km, 정방위 터널입니다. 약 1km, 정방위 터널입니다. 약 1km, 정방위 터널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